띠띠띠띠! 아! 거기잖아 여기! 데스 브랜드 데스 브랜드 정말 좁구만 솔차임 띠띠띠 뭐야 너는 이것도 나의 야스.. 나의 야성 본능을 깨우는구만 계속 기다려 변신 중에 때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흠.. 아아.. 시력 다는 클래스 봐 너도 너도 강력한 약단진 개뿔 오 딜. 쎄 쎄 쎄 빨리 먹어 먹을 때 방해하지 말라고 아 강하다 강하다 이정도 클라스 나와줘야지 이것이 늑인 이것이 늑인 이것이 늑인 강하다 하나 생겼네요 빠르게 이동해 줍시다 아니 왜 뛰어가 시간이 없어 변신시간이 아 늑인이면 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거 없구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런거 없구요 갑시다 아니 어떻게 올라가라는거야 길이 있구만 호커섬 크으으으 호커? 어? 로드 덧 에? 너 좀 사이즈적으로 좀 위험한데? 이런 몬스터를 만들다니 으이 으이거 없구만 오오 호커 들어가 바다로 가 헤엄이나 쳐 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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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가 꺼져 넌 뭐냐 넌 뭐냐 너구나 너무 작아서 몰랐다 잠깐만 보물상자가 있잖아 오야 채팅창 어디갔어 씩 enfin 으응 괜히 한번씩 쳐봤다 어 먹어!! 먹어 먹어 tribe 큰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권맛 뭐야 너희 넌 뭔데 나를 도와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돕는 거야 날 고맙구만 야 그만 싸워 병신아 평화를 위해서 여기도 있으시다 어딨어 포커 아 그러면 제가 추정되면은 모든 저거 저거 꼬명이들이 다 내 부합니까? 야 역시 최고구만 솔츠하임 역시 최고야 스카이림이 아니었어 이 게임은 솔츠하임이었어 네 어휴 딱 풀리네 아야 어 풀려주고요 크 달인 음 으음 크으 하아.. 좋아! 값새, 친구들 좋아좋아 만족스러워 도템 루비 목걸이 탁월한 은신 보석 어메 가지고 있어 아래 대장간? 어 아래 대장간으로 아래 대장간 설마 하늘 대장간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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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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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인간 머리라도 에이 설마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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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간 밑에 그 내가 늑대인간 됐던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지? 설마? 에이 에이 아니 찬 하아 아 맞네 내 말이 다행 있구만 경멸할 뻔했구만 크...여기...여기서... 놓아둬라 어 300원 주네? 잠깐만 어떻게 된 부분이지? 잠깐만 뭐니? 뭐야 뭐 어쩌라고? 뭐..뭐가 변한거야 뭐야 잠깐만 일거리 내가 그 일을 막겠어 아니 이게 이거 누르면은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아 너무 좀 아 너무 좀 아 너무 좀 뭐 일단은 치료부터 합시다 여기서 해주구요 내..내 능력치 예 다 치료됐죠? 음 하핀 가로로 가서 악당을 해치워라 어렵지않구만 어딨나 내가 왔소 일로 가면 된다 아니 난 해치우러 왔는데 왜 문을 잠가놨을까 이해가 안되네 오야! 야! 야야야 잠깐만 아니 이런 미친 하여튼 우리가 얻으려는게 형제고 형제 토템폭 다 찍으면 늑대인간이 셋 알겠습니다 해보면 알겠네요 사실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해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얘네들은 뭐 도와.. 도와달라면서 물을 잠가놔 아니 내가 오면 좀 기다리고 있다가 열어준다던가 그런거 없는거야? 야 아 아 씨발새끼들 귀찮구만 귀찮구만 뱀파이어 가로 수명해진 다음 오케이 그래 네놈 맛볼 준비 됐나? 잘가라 그..거지같은 그, 그지같은 이리 오시오 죽었어 헤어진 다음에 할 일이 있나? 갑시다 어헴 모르븐 가르 흐흠 모르븐 가르라 제 느낌이 맞다면 여긴 산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거로 변신을 해주는거죠 저기 저기 어헴 이게 어찌된거지 으으으음 야 잠깐만 제가 알기로 이게 제가 마법 저항력은 70이기 때문에 물리보다 훨씬 버틸만 하죠 크 보이십니까 이 단단함?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건 좀 뜨거워 많이 뜨거워 많이 뜨거워 많이 많이 뜨거워 많이 많이 뜨거워 잠깐만 야야야 우웡 가서 크웡 해줍니다 바로 바로 해주구요 바로 해줬는데 도망은 안가네 애들이 그지같은 경우를 봤나 방금 대시공격으로 잡았으니까 아 야 왜 이렇게 아픈거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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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으응 니가 몸대 니가 몸대 니가 몸대 니가 몸대 니가 몸대 니가 몸대 일단 가서 이 상태에서 세이브 해주고 가서 이거 이거 얘 얘 얘 먼저 니가 먼저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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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가겠어 앗 앗 앗 앗 어허 그렇게 나오신다 앗 앗 앗 야 잠깐만 나 쏘지마 나 쏘지마 나 쏘지마 진정해 머리를 쏘 얘를 정확하게 눕혀줘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앤 얘를 정확하게 눕혀 줍니다 그리고 얘를 정확하게 눕혀 눕혀 니가 먼저다 니가 먼저 눕혀줍니다 눕혀주고요 바로 위에 날려줍니다 날라가라고 꺼져 메죽 samples 맛있게 먹어 주고요 크으으으.. 맛나는구만 정확하게 눕혀 줍니다 오케이 먹어집니다 맛있구만 왜이렇게 느려졌지? 지쳐서 그런가? 나도 사실 살짝 지친 느낌이 드는데 이것보다 토템 얻.. 토템은 얻었지 않습니까? 사냥꾼의 토템 아 이게 그거네요 아까 얻은게 그렇구만요 왜이렇게 지치지? 일단 들어가는걸로 어어 여기 왔던 기분이 드는데 내 오해인가? 네 여기서 재련 찍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와가지고 뭘 했었는데 아 여기 계시네요 초복관절어 눕혀주시구요 네 변속관절 눕혀주십니다 빨리빨리 때려 더 빨리 때려 아 제네기 국력이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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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맛있게 먹어 날려날려버려 왜 그걸로 날라갔니 안보여 하나도 안보여 뭐야 어디로 간거야 방금 뭐가 떴어 오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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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봤어 왜그래 나 다 봤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떴었어 앗 암 먹어 이씨 열고 가줍니다 다음 싸게 싸게 나와 에이 나와 여기 있는거 다 알어 바로 바로 여기네 뭐하.. 뭐하.. 뭐하니 니들 잠깐만 뭐야 왜 생긴 뭐야 또 저기 거기서 보지 않았니? 여기서 또 만난걸까? 나 나 나 난 아니에요 쟤에요 쟤 쟤라구요 여기가 어두워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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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서 안보여서 모르칸바르 모르븐스 카르 들어가줍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 두명이 있을텐데 어.. 소환하기 전에 가볍게 날려주구요 얘도 날려줍니다 그럼 얘를 먹어주고 먹기 전에 체력 올려줍니다 먹으면 올라가는거 올려주구요 숙면 숙면 숙면은 개뿔 이거 잡아주구요 먹습니다 얘도 먹어줍니다 맛있구만요 맛있구만요 아 얼마 안남았다 아래에 왜 생긴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소환사들이 생기는 아 그런거에요? 근데 어떻게 굴복을 시켜 생긴게 신 아니에요 신? 음 어 뭐야 뭐야 왜 여기서 방금 저기 있었잖아 왜 여기야 잠깐만 잠깐만 1대1은 이기지 망토도 없으면서 어 정말 튼튼하시군요 망토를 써버렸어 망토를 써버렸어 내려가줍니다 어 왜 여기 있지? 아깐 저기 있지 않았나? 곤란하구만 너가 먼저다 다음은 너다 어어 오 야아 내려가서 내려가면 제일 센놈 붙어 죽여줌 야 아까는 망토 안 하고 있었잖아 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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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하아... 일단 위에서 해방을 놔줍니다 이걸로요 아 생긴 체력이 아예 안 나네? 어이야 뭐야 이거 어... 뽁뽁마법사 먼저